고급문법 핵심 정리 대는 조사이고, 동작이나 작용이 행해지는 장소 또는 동작이나 작용을 행하는 주체에서 사용합니다. 의미는 에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노는 게 안심이에요. 집에서 노는 게 안심이에요. 外에서 노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外에서 노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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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